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딱 한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소원 들어주기일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지니이고 당신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 배움과 관련된 소원 한가지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장 배우고 싶은 한가지는 무엇인가? 평생 소원 들어주기에 맞먹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방법의 학습이다. 더 영리하게, 더 빨리, 더 많이 배우는 법을 알면 모든 것에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언어, 수학, 음악, 운동, 마케팅을 배우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이 책에서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한다. 당신이 어떤 인생여정을 거쳐 이 책을 접하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추측하건대 그 여정에서 타인이나 자신이 부여한 한계를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독서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또는 이를 완수하는 끈기나 목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여러 한계를 스스로 지우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 자고 말하는 책이다.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당신은 그동안 꿈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런 믿음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제약할 수는 없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개발되지 않은 강인함, 지능, 집중력이 있다. 이런 초능력을 발현시킬 열쇠는 바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믿음을 내던질 것이다. 짐킥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짐킥이 지은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짐킥이라는 분은 25년 넘게 세계 정상급의 CEO, 운동선수, 배우,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이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낸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라고 합니다. 기억력 향상, 두뇌 건강, 가속학습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 유엔과 미국 백악관, 실리콘밸리, 하버드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기관, 단체로부터 최고의 연사로 뜨거운 찬사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이 책은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2부,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라. 3부,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라. 4부, 잠재력을 터뜨려 지금의 나를 넘어서라 인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것은 나의 잠재력을 거두는 7가지 거짓말 끝까지 해내려는 두뇌에너지가 필요하다 목표를 향한 강렬한 몰입이 필요하다 주의 산만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법 배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 외에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요. 1부에서 4부까지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서관을 가시거나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는 분도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을 듣고 있다. 그것도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거짓말을 듣는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수없이 노출되고 있고 너무 자주 이런 정보를 접하는 나머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7가지 거짓말을 밝히고 이를 더 나은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능력, 지능, 재능은 그냥 정해진 특성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노력과 좋은 가르침,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안다.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상황은 원래 그런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꿀 힘이 없다.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개선할 능력이 있다. 진실 지능지수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 알려준다.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신념, 지능은 유동적이다. 거짓말 2.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진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묘사하는 유토피아는 이미 가능하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듯이 말이다. 그 비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신념, 나는 뇌의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거짓말 3. 실수가 곧 실패다. 진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당신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실수를 동일시하지도 마라. 실수는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실수하고 나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약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그저 실수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라. 실수가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실수를 발밑에 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하라. 어떻게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새로운 신념,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다. 거짓말 4.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책, 팟캐스트,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소설미디어 게시물은 무용지물이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배운대로 행동하라. 실천이 말보다 낫다. 약속하지 말고 증명하라. 결과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신념,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 거짓말 5.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진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학습은 일련의 방법들이며 학습방법을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더 쉬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다. 새로운 신념, 새로운 학습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다. 거짓말 6.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진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가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 후회다. 언젠가 숨을 거둘 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만이 중요할 것이다.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판도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에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가 당신의 삶을 영위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새로운 신념,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거짓말 7. 천재는 따로 있다. 대니얼 코일은 탤런트 코드에서 재능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 그는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심층 연습과 점화, 마스터 코칭을 통해 천재처럼 자신의 재능을 심도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 천재는 단서를 남긴다. 마법처럼 보이는 천재성 뒤에는 항상 방법이 있었다. 새로운 신념,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 신념이 그릇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지우지 않도록 하라. 이 7가지가 가장 흔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모든 사회적 통념에 레이더를 세우고 신중히 검토하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제약은 자신을 밀어붙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장. 끝까지 해내려는 두뇌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를 잡고 간단하게 단계들로 나눴다고 하자. 이로써 동기부여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을까? 정신적 육체적 활력은 행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료다. 우리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에너지관리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와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무한한 두뇌에너지 생성을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방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1. 좋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비싼 자동차처럼 뇌는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한다.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뇌에 영향을 공급하고 산화 스트레스 즉 인체가 산소를 사용할 때 생성되어 세포 손상을 철회할 수 있는 찌꺼기로부터 뇌를 보호해준다.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자연이 제공하는 최상의 음식을 뇌에 공급하는 것은 필수이다. 아래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레인푸드 10가지를 정리했다. 10대 브레인푸드 1. 아보카도 2. 블루베리 3. 브로콜리 4. 다크초콜릿 5. 달걀 6. 녹색잎 채소 7. 연어, 정어리, 캐비아 8. 강황 9. 호두 10. 물 뇌의 약 80%는 물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두뇌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 건강 수준, 두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 항산화제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소화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향식료 등 핵심 재료를 신경 써서 섭취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몸을 움직여라. 뇌도 움직인다. 운동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보호하도록 뇌를 변화시킨다. 심장박독수를 높이고 땀샘을 열어주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언어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해마이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의 한계를 초월하고 싶다면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청명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 올림픽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하루에 10분씩만 유산소 운동을 해도 대단히 유익하다는 증거가 많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움직인다. 3.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개미 없애기 엔트는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 오토매틱 네거티브 서트의 약자이기도 하다. 뇌의 한계를 없애려면 엔트를 당신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한계를 두기 위해 싸운다면 한계를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없다거나 뭔가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거나 뭔가를 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자주 말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파괴적인 자기 대화에서 벗어날 때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4. 정수와 정리는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대기오염은 전체 뇌졸중의 30%의 원인일 수 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깨끗한 환경은 공기 질 뿐만이 아니다.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널린 물건들을 없애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5.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 뇌의 잠재력은 생물학적 신경학적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도 관련이 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정해진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곧 당신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그의 말을 믿든 믿지 않든 주변 사람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6. 하나뿐인 뇌를 철저히 보호하라. 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연히 뇌를 보호해야 한다. 강한 충격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는 바람직하지 않다. 6. 새로운 것을 배워야 뇌가 성장한다.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다. 배움을 지속하는 한 뇌에는 새로운 경로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뇌의 가소성과 유연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정한 도전이 될 배움은 더욱 그렇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모두 해당 뇌련들을 발화시키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낸다.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증가하며 뇌의 능력도 확장된다. 7.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우리는 모두 일생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괴로움을 완화시킨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주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면 뇌에 코르티솔이 쌓여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뇌를 약화시킴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 충분한 수면이 보약이다. 집중을 더 잘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더 명료한 사고를 하고 싶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기억을 더 잘하고 싶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양질의 수면, 즉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것만큼 생존에 필수다.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경로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 학습과 새로운 기억의 생성이 안되고 집중과 신속한 반응도 어려워진다. 수면은 신경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비롯해 여러 뇌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와 몸은 놀랄 만큼 활성화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수면이 깨어있는 동안 쌓인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청소 시간임을 시사한다. 제 10장 목표를 향한 강렬한 몰입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저서 몰입에서 몰입 상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활동에 너무 열중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상태다.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이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르려 할 것이다. 몰입이란 최적 경험이라 하면서 다음 8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온전한 집중, 목표에만 집중하기,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느낌, 경험 자체가 보상 같은 느낌, 수월한 느낌, 힘들지만 지나치기 어렵지 않은 경험, 거의 저절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느낌, 하고 있는 일에 편안함을 느낌. 아마 당신도 경험했겠지만 몰입 상태에서는 생산성이 극적으로 향상된다. 몰입은 무려 5배까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몰입에 이르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동기부여의 소스코드 몰입의 4단계. 몰입 상태는 예측가능한 궤적을 그린다. 몰입의 4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단계 분투. 이는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파고드는 단계다. 이 단계는 종종 투쟁처럼 느껴지고 몰입과 정반대인 상태처럼 느껴질 수 있다. 2단계 완화. 완전히 몰입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다. 직전까지 분투로 탈진하는 것을 막아줌으로 필수적인 단계다. 3단계 몰입.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모든 일이 거의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4단계 통합. 몰입 단계에서 성취한 모든 것이 한데 보인다. 다소 허탈함이 동반되기도 한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강력한 화학적 보상을 받는데 때문에 몰입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상태라고 말한다.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가능한 자주 몰입 상태가 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몰입할 수 있을까? 여기 5가지 조건이 있다. 1. 산만해질 요인을 없애라. 산만함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앞서도 했다. 몰입감에 빠지려면 산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주의가 산만해졌다가 하던 일을 다시 이어가는 데는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다. 일단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2.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어라. 적절한 조건 아래서 몰입 상태에 이르는 데는 약 15분이 걸리며 45분 정도까지는 정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는 많은 성관을 낼 수 없다. 최소 90분은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상적인 시간은 2시간이다. 3.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몰입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한 경기를 해내는 운동선수, 완벽한 기타 독주를 들려주는 음악가, 창작과정이 아니라 받아쓰기처럼 보일 만큼 빠르게 문장을 채워가는 작가 등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공통점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벼운 과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므로 적당히 능숙한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몰입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명확성의 결여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른다면 과업을 차단해를 애쓰느라 몰입하지 못한다. 그러니 몰입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한 목적을 자신에게 제시하라. 처음부터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달성할 생각에 흥분된다면 깊이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5. 도전하라. 조금씩. 사람들에게 몰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은 자신에게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 몰입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몰입이 잘된다. 몰입을 방해하는 악당을 저지하라. 장기적으로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번 몰입에 이르도록 훈련하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주 몰입상태에 이르기 위해 저지해야 할 내 악당은 다음과 같다. 1.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의 달인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같지 않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누차 입증된 바 있다. 몰입에 대해 알려진 사실을 고려해보면 멀티태스킹은 몰입에 치명적이다. 2. 동료들과의 연락, 친구에게 메모 보내기, 회사 이메일 읽기를 병행한다면 절대 몰입해서 근사한 독주를 해내거나 입이 떡 벌어지는 발표를 하지 못한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악당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일정에서 다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몰입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라.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특히 치명적인 악당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대대적인 전투를 치러야만 물리칠 수 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이 떠오르며 불안해진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몰입의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두 가지 노련한 행동이 필요하다. 먼저 몰입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다. 만약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라. 하지만 십중팔구 대답은 아니요일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직각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며 두 시간 후 더 나빠져 있을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힘의 장을 올려 이 악당과 싸워라.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당신의 공간을 뚫을 수 없도록 하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는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향하기보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한다. 반드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며 실패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실패하지 않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몰입상태에 절대로 빠질 수 없고 탁월한 성과도 낼 수 없다. 몰입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 중 하나가 안전지대를 약간 벗어나는 범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런 경우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 4. 확신의 부족. 완벽주의만큼 사악한 악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다. 뇌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기억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고유럽과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발한다.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질문하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큼 이 프로젝트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업을 제쳐두도록 하라. 하지만 이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예라면 악당을 쓰러뜨리고 몰입하라. 제11장 주의 산만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법 어떤 일을 할 때 슈퍼히어로 수준의 일을 해내는 사람과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많은 경우 이는 집중의 문제다. 왜 우리 대부분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배운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집중은 특정 과업에 대한 두뇌의 능력을 훈련시켜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집중할 때는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 역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만큼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중의 적은 주의 분산이다. 성공과 노력의 핵심은 집중력이다. 힌두교 사자이자 기업인인 단다파니는 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성공과 노력의 핵심에는 모두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집중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집중이 흐려질 때마다 의지력을 발휘해 의식을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는 집중력 부족을 마음이 이리저리 옮겨다닌 것으로 생각한다. 단다파니는 더 유용한 비유를 들었다. 그가 보기에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는 의식을 마음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빛나는 구슬이라고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빛의 구슬이 마음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훈련해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 보고를 읽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고서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훈련하라. 의식의 빛이 다른 뭔가를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빛의 구슬을 다시 보고서로 가져오라.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함으로써 집중력이라는 근육은 믿기 힘들 만큼 강해지고 그 힘은 무한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집중력을 높이는 또 다른 열쇠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주변의 물리적 잡동산이들이 당신의 주위를 끌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수행저하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중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없애도록 하자. 컴퓨터로 작업 중이라면 처리 중인 작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앱이나 탭들은 전부 닫는다. 가장 생산적이어야 할 곳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수를 제한해야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세 가지 방법 집중력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당면 과제에 착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이미 논의한 대로 집중력은 주위가 분산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위를 기울이는 능력을 요구한다. 명상, 요가, 특정 무술은 분주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한낮에 몇 분 이상 자리를 비울 여유가 없더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효과적인 심호흡법 실천하기 심호흡은 자신의 중심을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대체의학 전문가 앤드류 웨일 박사는 4-7-8 호흡법을 개발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휴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쉰다. 입을 다물고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4까지 센다. 숨을 멈추고 7까지 센다. 휴 소리를 내면서 팔을 셀 때까지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쉰다. 이것이 한 호흡이다. 이제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이 주기를 3번 더 반복해서 총 4번 호흡한다. 2.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하기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 가르닉 덕분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을 짓누리는 일은 완결될 때까지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다. 만약 집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10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오락가락한다면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4-7-8 호흡을 몇 번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처리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 3. 주의 분산을 허용할 시간 마련하기 집중해야 할 때 휴대전화와 이메일 꺼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다. 그래도 그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어려운 건 걱정과 의무가 그 순간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의무감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밀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 걱정이 되는 일을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는 것도 대처 방법의 하나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걱정과 의무를 우선으로 생각할 시간을 일정의 일부로 정해놓으면 어떨까? 단순히 속으로 그건 나중에 걱정하자 라고 말한다고 해서 20분 후에 다시 그 걱정으로 슬그머니 돌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문제는 4시 45분에 걱정하자 라고 말한다면 좀 더 쉽게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중을 통해 생산적 사고를 연습하기 집중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열쇠이다. 정말로 정신을 집중하거나 어떤 일에 온전히 물도하면 산만하거나 생각이 분산될 때 얻을 수 없는 수준의 성과를 낸다. 제 12장. 배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법 낡은 공부 방법을 단호히 버려라. 왜 우리 대부분은 학습 능력이 제한적일까? 사람들 대부분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을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분야의 최신 기술에 밟고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평생 학습의 이점은 엄청나므로 당신 역시 한계를 뛰어넘는 학습자가 되어 평생 공부를 삶의 일부로 삼고 싶을 것이다. 벼락치기는 정말 효과적일까? 종종 벼락치기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벼락치기는 환경에 대처하는 신체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정신적, 유체적 성상과 연관이 있다. 벼락치기가 정신 기능의 저하를 포함해 달갑지 않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온다. 학생에게 공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양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결과는 수면부족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전 연령대의 학생들과 일하면서 벼락치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시간 한 감옥에 집중하면 그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앞서 이야기한 기억의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를 떠올려보자. 우리 뇌가 가장 앞부분과 가장 최근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무리 머릿속에 밀어넣어봐야 망각할 양만 늘어날 뿐이다.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습관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습관 1. 능동적으로 회상한다. 능동적인 회상은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그 중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제인, 이전에 봤던 내용임을 알아보기가 아니라 회상, 활성화된 기억의 일부로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학생들 대부분이 강제적 회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대개는 객관식 시험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제시된 정답을 인식하는 소극적인 기억에 조건화 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관행에 관한 연구들은 암기하려는 정보의 인출이 기억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능동적 회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아. 1.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복습한다. 2. 그런 다음 책을 덮거나 영상이나 강의를 중지시키고 방금 복습한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전부 적거나 암성해보자. 3. 이제 내용을 다시 보자. 얼마나 기억이 났는가. 처음에 공부할 때 반복 학습과 모든 내용의 강제 회상을 최소 4번 연속으로 했을 때 최적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이 필요하다. 습관이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간격을 두고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정보에 더 집중하면 두뇌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학습은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한 것이기에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간헐적 반복은 학습의 노력을 더하게 해준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는 그런 자극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반복 간격을 넓히면 매번 이런 연결이 일어나며 이는 지식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유로 이어진다. 내 경험상 간격을 두고 반복하기를 시작한 사람은 그 효능을 확실한다. 아침에 한 번, 저녁 식사 직전에 한 번, 4일 연속으로 복습한 다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내용을 검토하고 무엇을 기억하는지 스스로 시험해 본 다음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그 내용을 공부하라. 습관 3. 현재의 상태를 확인한다. 어떤 활동을 할 때 당신의 상태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이고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건 공부도 마찬가지다. 자세도 마음 상태를 지배한다.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배우려는 듯이 앉아라. 습관 4. 후각을 이용한다. 냄새는 기억을 뇌의 전면으로 이끌어내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로즈메리 향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페퍼민트와 레몬 향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손목의 특정 아로마 오일을 살짝 바른 채로 공부하고 시험 보기 전에도 똑같이 하라. 습관 5. 음악을 이용한다. 수많은 연구가 음악과 학습의 연관성을 밝혀왔다. 바루크 음악의 특징은 특히 학습에 유용한 듯하다. 음악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리듬을 안정시켜 다량의 내용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높은 주의력과 집중력 상태에 이르게 한다. 바흐나 헨델, 텔레만 등이 작곡한 분당 50에서 80피트의 바루크 음악은 뇌파를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알파파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어휘를 배우거나 사실을 외우거나 책을 읽을 때 바루크 음악을 틀어두면 학습에 매우 효과가 있다. 습관 6. 뇌를 온전히 사용해 듣는다.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듣기의 기술도 향상시키고 싶을 것이다. 듣기와 학습 간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 중 4분의 1 이상은 주로 듣기를 통해 학습하는 청각형 학습자이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듣기의 모든 두뇌 능력을 동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 전부를 동원해서 들을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한다. 여기서 히어만 기억하면 된다. 헐트, 정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화자의 말에만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듣기의 대상이 화자가 말하는 단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음성의 높낮이, 보디랭기지, 표정 등도 추가적인 문맥을 구성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 모두를 흡수하려면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 엠퍼티, 공감 화자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할 수 있다면 무심히 들을 때보다 더 경청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엔티서페이트, 기대 기대감을 갖고 경청하라. 학습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화자에게서 배운 내용의 감정이 더해져야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리뷰, 복습 화자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요점을 대묻도록 하라. 메모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런 다음 화자의 말을 되새겨보라. 머릿속으로 자기 말로 바꿔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상상을 해보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내용이 확실해질 것이다. 습관 7. 유의해서 필기한다. 필기의 가장 큰 이점은 간직해야 할 정보를 자신의 어휘와 사고 방식에 맞춰 바꿔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소화한다는 점이다. 가장 좋은 건 필기를 하면서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해서 나중에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필기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보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해서 하루만 지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루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경청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화자가 강조하는 정보에 주목하라. 화자가 말하려는 요지를 이해하고 기회가 된다면 질문하라. 필기한 다음에는 즉시 검토한다. 평생학습은 무엇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평생 배움에 힘쓴다는 의미임을 안다면 학습방법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 안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수 있는 마인드셋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을 리뷰를 했습니다. 이 뒤에는 기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그리고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확장하는 법 등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억력이나 속도 그리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은 각 장마다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도서관에 가시거나 아니면 빌려서나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력이나 속도에 관심이 많고 저한테 되게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잘 안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한번 책을 읽고 연습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읽고 꼭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진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25분 동안 읽고 내용을 반복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리뷰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되게 아쉽긴 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되게 아쉬운 것으로 남고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잘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몰입이지만 원제는 리미틀리스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학습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